아 알겠어요 아 이거 마칭이 낫네 커팅오프 로그즈 아 싱글버드 최고다이 이게 최고다이 다섯 어 어흑 너 부터 너무 좋아 더 날아가자 K.O. 흐흐흐흐 라운드 2 레이비이 고 사라 맞춥다 안다 저는 사람한테 지금 안 되고 진짜 이게 컵패스 만든다 사람한테 쎄서 맞을 확률이 없어요 8초에는 어 나 마이한테 질줄은 몰랐다 레디 고! 아 이제 쪼끄끄끄끄끄끄끄끄해 다는워!!! K.O! 라운드 두. 레디 고! 스나스 킥! 어이거! 어이거! 됐어. 잡기만 하자. 라운드 잡았네. 무슨 이야기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고마워. 고맙습니다. 아! 아 재수없어. 뭐야? 밥돌이만 씹으면 다 박네요. 이게 나이더가 높다 보니까. 나이더가 최고를 올려보니까. 안 맞아주네. 대신 안해 대신. 속마 최고의 대신. 얘를 맞아주겠지. 얘를 맞아주는 거야. 뭐냐고. 이 쪽으로 잡은 거 같다. 근데 저게 진짜 진짜 뭐야. K.O. 라운드 2. 와 되게 실화야 역시 디디디는 이 요리의 영원한 바디 이 일회의 영원한 바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우와! 완전 로버지 이렇게 하네 어? 아이고! 라운드 1 네이비 고! 어? 아이고! 우와! 아! 아! 팜이 억울하네 강렬 아! 팜이 왜 그래 라운드 2 래비 고! 흐윽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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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anda! Pan Beat 됐어요? 오늘은 드디어 제갈량 사도료를 하는 날 오늘 제가 영상 찍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 제갈량 유저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회할 겁니다 포블링곤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고를 많이 들었는지 뭐야 좀 더 위험해요 4들에 풀렸을 수 있게 될까요? 4들을 풀렸을 수 있게 될까요? 레디 자오! 근데 왜 팀조합이 이러지? 이효리가 멤버가 없어서 그런가? 이효리에서 브라이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? 원래 이효리 팀이 없잖아 이효리에서 팀이 없으니까 에프 삼신기를 만들어줘가 시즈로 큐랑 카티옥 만들어줘가 오브하네 이효리가 I'm going to fight round 1! Ready, go! 내게! K.O. perfect! 그 다음은 시. 아! 아, 이거 포필이 안 되겠다. 와, 이거.. 죽었다, 이거. 아, 이거 포필을. . 충 NAF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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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?